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과학기사를 가지고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평면지구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사이언스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어디서부터가 우주일까? 우주경계의 고도기준 바뀐다. 바로 오늘자 기사로 떴습니다. 제가 거듭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이 몇 달 사이에부터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우주 또는 로켓, 외계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심각한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비밀교사들의 의도가 담긴 행동인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개발기업 버진 갤락틱의 우주선 VSS 유니티가 이날 이달 13일 오전 7시 11분 미국 러스앤젤레스 북쪽 모하비 사막에서 82.7km 고도까지 올라갔다. 미 공군과 미 항공우주 나사는 약 80.5km를 우주경계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VSS 유니티는 미국의 우주항복선 프로젝트가 멈춘 2011년 이후 처음 미국 땅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이 됐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알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를 경험한 민간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우주선은 아직까지 반쪽짜리 우주선이다. 국제항공연맹 FAI의 기준에 따르면 아직 우주로 들어서지 못했다. FAI는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을 우주경계로 보고 있다. 지구 대기가 옅어지면서 항공기가 날지 못하는 높이를 처음으로 계산한 헝가리 수학자 시어도 본 카르만의 이름을 땄다. 버진 갤럭틱 우주여행 목표도 카르만 라인에 맞춰져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없다. 1959년 설립된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COPUS에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우주의 경계 확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100에서 110km를 주장한 굿소련 국가들과 달리 미국, 영국 등 상당수 국가는 과학적 분석 아래 경계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의 경계는 왜 필요할까? 미국 온라인 매체 더버진은 우주 경계에 대한 정의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에 대한 법적 정의는 향우주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력이 우주와 한 나라에 속한 연공을 가르는 기준이 우주 경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 끊고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주라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진공상태에 있고 지구의 대기권, 둥근 지구에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전부 다 우주죠. 그리고 지구에 가까운 것은 인공위성들이 떠나니고 또는 ISS, 우주 스테이션이 있고 더 멀리 나가면 우주 본격적으로 진공이고 중력의 질서가 작용하지 않는 소위 말해 무중력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더 더 멀리 나아가고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딥 스페이스다. 심우주다. 그렇게 과학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허위와 조작과 또 가설들 속에 쌓여져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심지어는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 개념 정의조차도 이 사람들이 소위 고무줄 잣대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라는 것은 굉장히 개념이 모호한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기권이 끝나면 그리고 공기가 옅어지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진공상태에 도달하면 그것이 우주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이 유인 우주선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최초로 확인된 것은 물론 스부트니코, 소르니, 파산 그때부터라고 하지만 또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그 전에도 재민이 계획이라고 있었지만 미국의 일련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때 확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다착륙을 부정하는 측에서 또 표면지구 측에서는 그것이 전체가 다 사기다. 인간은 아예 대기권인 공력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지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결코 진공이라는 상태의 우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하면 또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80.5km, 100km, 110km, 우주의 경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겠죠.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고, 파마먼트라고 하는 단단하게 부어 만든 하늘을 두신 경계면이 어디인가. 우리의 첫째 하늘, 즉 대기권이 끝나는 그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인간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간 가도 거기서부터 벌써 산소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 밀도가 약해지고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가 버텨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에 걸리고 또 뇌가 손상을 입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고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돔 자체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공기가 매우 옅은 구역이 되어서 거기까지 인간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이 제작한 어떤 로켓이나 비행체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리는 나가봤다. 우리는 거기다가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유인 우주선도 보내고 각종 그런 인공위선도 띄워놓고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수의 그런 테크놀로지 전문가들만, 기술자들만이 주장하고 컴퓨터 데이터를 다루는 자들만이 나가서 그것이 어디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그것을 적절한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을 곁들여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발사한 보이저호가 다른 우주 탐사선들이 태양계 바깥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우주의 경계조차도 확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주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와 어떤 미련을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마저 보겠습니다. 우주의 경계는 80km인가 혹은 100km인가 지구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야 이로써 우주를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 영향이 지구 중력의 영향보다 약해지는 곳부터 우주로 보고 있다. 대기가 희박해 양력을 만들 수 없어 항공기가 날 수 없고 궤도를 일정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궤도를 일정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우주의 경계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고 인공위성이 궤도를 회전할 수 있는 높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기성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조나선 맥도엘, 미국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 교수는 지난 10월 국제학술지 아크타 아스트로 노티카의 카르만 라인을 80km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맥도엘 박사는 4만 3천 개에 이르는 인공위성 궤도를 통해 분석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숫자가 맞는가 보죠. 수만 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4만 3천 개라고 하니까 일단 이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과 부스러기들이 지구 궤도에 떠있다라고 하는 셈이죠. 기사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 카르만 라인 고도 100km 이상으로 궤도를 유지했지만 50기 위성은 100km 이하 고도에서도 2회 이상 지구를 돌았음을 발견했다. 이를 분석해 보니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는 최소 고도는 70에서 90km로 나타났다. 맥도엘 교수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80km로 제시했다. 인공위성 통계 자료와 더불어 지구 대기 중 하나인 중간권이 50에서 90km인 점을 감안하고 그 위로는 대기가 희박한 열권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FAI는 이 연구결과를 봐드려 지난 31일 설명을 내고 내년에 카르만 라인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버지에 따르면 실제 카르만이 1956년 계산한 우주 경계를 48.8km였다. 하지만 FAI는 우주 경계를 100km로 설정했다. 맥도엘 교수는 1960년경 FAI는 다시 기록을 잴 목적으로 우주 경계를 100km로 정했다. 단순 반올림으로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지정했을 것 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기관에서는 FAI의 우주 경계를 꼭 따르지 않는다. 위 공군과 나사는 고도 80km 이상 오른 비행사에게 우주비행사라 인정하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세번째 단락을 놔두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 보겠습니다. 지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야 우주를 할 수 있다. 지금 어때로에요? 지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저기를 따른거죠? 중력이라는거에요. 중력 사실상 중력이라는 개념하에서 지구를 설명한다면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들이 말하는 우주의 경계면 훨씬 초월하죠. 어떤 의미냐 하면 달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구 주위를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달에까지는 달 궤도까지는 지구 인력이 쌩쌩하게 미치고 있다고 얘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것이요? 이들은 지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우주라고요? 그러면 달의 범위 이상으로 달 궤도보다 더 멀리 유인 우수선이 나간 적이 없다는게 그들의 공식 레코드니까 어떤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이나 유인 탐사선 같은 것이 우주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물론 보이저호 같은 우주 멀리 나가는 태양계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장거리 비행체들은 나갔을지 모르지만 또 화성으로 보낸 비행체들 같은 경우 목성으로 등등으로 많은 것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주로 비행을 한 셈이죠. 하지만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인공위성들과 ISS와 소유주호와 이런 것들은 전부 지구의 영향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팽팽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주로 나간 게 아니죠. 이 기자가 실수를 했다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서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 이 중력이라는 말 자체를 누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만 라인을 우는 하는데 이런 용어는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없고 80kg냐 100kg냐 용어 싸움은 사실 허구의 용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kg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인간은 80kg까지도 올라가 본 적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훨씬 밑에까지 올라가 놓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또 달이 어느 고도의 평면 지구상에서 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마다 이야기가 틀리지만 저는 나사에서 얘기하는 미항공우주국과 미공군에서 얘기하는 80kg라든지 또는 카르만 라인에 최초로 언급했다고 하는 80.8kg 카르만이 1956년 계산했다는 게 83.8kg F.A.I.에서 100kg를 결정했다. 그리고 미공군과 나사에서는 결론적으로는 80kg를 잡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실측치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하늘의 도움의 높이를 측정하는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Operation Dominic 이라는 이름하여서 고공에서 핵폭탄을 미사일 발사해서 폭파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실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소 30여발의 강력한 핵미사일을 이 고도 정도로 80kg 이상의 고도로 쏴서 거기서 터뜨린 것이에요.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비디오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공군에서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해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벤 앨런 때라는 개념이 같이 도입이 됐었죠. 벤 앨런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도 이 실험과 남극 탐험에 관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온 것이에요. 인간이 땅 지면을 통해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하는 부분이 1차적인 것이고 직선 방향으로 하늘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둘째로 실험이 된 것입니다. 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사이에는 미국과 소련에서 지하탐사, 지저탐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핀란드 옆에 있는 북극권의 콜라반도라는 곳에서 한 십수년에 걸쳐서 20년은 채 안되는 기간 정도에 걸쳐서 수십 킬로 아니라 12킬로를 팠습니다. 많이 판 것도 아니라 딱 해발 밑으로 12킬로의 지하까지 시험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물리적 지구 물리적 우주 물리적 모든 사실들이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난 것이예요. 인간은 우주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은 남극 너머로 갈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은 땅 밑 10여 킬로 이상으로 뚫고 내려갈 수 없다 세 번째 그야말로 인간은 자연 그리고 자연 그 뒤에 계신 창조주의 법칙에 도전을 받지만 세 번 얻어 K.O. 패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80kg다 80.몇 킬로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측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돔이라는 것이 페마먼트라는 것이 그 정도 높이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고도로는 로켓도 못 올라가고 어떤 비행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고정기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성능을 높여도 고고도 정찰기 같은 경우에도 불과 2만 미터 3만 미터 또 채 못 올라가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 공력을 생각해 본다면 2, 3만 미터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80kg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예요. 그나마 강력한 추진체를 갖춘 로켓들은 여기까지 80kg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걸리는 것이예요. 거기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찬공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부어만들 하나님이 찬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더이상 물리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80kg다 하는 것은 우리가 챙겨볼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사 나머지를 읽고 가겠습니다. 성경 내용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나머지 내용 우주의 경계를 서둘러 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의 연공을 지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정하지 않고 경계를 흐려 이익을 본다고 더버지는 분석했다. 미국은 200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주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 이라며 우주 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우주 개발이 방해받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이에 우주법 전문가인 토마스 가갈 미국 항공우주학회 연구원은 우주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미국이 경계 아래에서 타국의 연공을 통과하는 경우 제지를 받을 수 있기에 경계를 흐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것도 우주 경계의 필요성을 구축한다. 미국의 위성업체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우주 왕복선처럼 상공에서 활강해 내려오는 비행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귀환하는 경우 다른 나라를 거쳐감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갈 연구원은 더 많은 민간기업이 우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우주 경계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이 나온 그런 뭐라고 하지 가칭 지구방위군인지 우주군인지 뭘 창설한다라고 하는 약간 좀 허풍스러운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속행하는 뉴스가 바로 오늘 또 나온 것 같은데 그 기사는 제가 이걸 마치고 다시 시간을 내서 그 기사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쟁 같은 것을 염두해 두겠다. 우주 전쟁 스타워즈를 염두해 둔다라는 예방 조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화의 소재로서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꿈 속에서 항상 그 소재로 등장하고 또 즐겨 찾는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살벌한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미있다. 아 정말 SF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가 현실이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대에 찬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한테는 우주 개발의 이권을 가진 그러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갖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지구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부정적으로 바꿔 놓고 이제 다음 운명은 외계에 세워야 된다. 외계를 개척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을 개척해서 거기에 인류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계인으로까지 현장선상으로 가는 개념이 바로 이 사람들의 블루밍 프로젝트라고 하는 외계의 미역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점점 사람들에게 현실이 돼가는구나. 우주라는 것이 과거에 봤을 때는 극히 소수의 몇몇 훈련된 전문가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 우주 비행사라는 것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고 그렇습니까. 존경을 심지어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또한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한 이소연 씨가 받았던 그러한 온갖 선망과 격려와 찬사 같은 것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주 지리멸렬하게 용조사미격으로 이상한 모습이 되었지만 도망치듯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했습니까. 우주 비행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직종인 것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엘리트들만이 정부와 특수한 나사라는 기관의 지원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민간 우주 탐사 또는 기업 형태로서 앨런 머스크가 그것에 첫 발을 띄웠고 다른 기업들이 하나 둘 뛰어들어서 우주 개발 우주 관광 우주 자원 개척 개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자원과 인적 물적 모든 리소스가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것이 없기에 인간은 과연 우주로 눈길을 돌려서 거기서 자원을 뽑아먹고 거기다 농사를 짓고 도시와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냐 라는 질문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인류에게 닥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루미니티 프리메이슨 들이 조장했거나 과장했거나 또는 오도시킨 문제들 라고 보는 편이며 그런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엘고어가 주동이 되어서 밀어붙였던 소위 지구온난화 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파리기후협정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밀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척점에 서있는 도날드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해버렸죠. 아주 전세계적으로 쇼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이다 시피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 역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에 대해서 별로 감이 안 왔었는데 지금 제가 표면지구로에 대해서 알고 또 일루미아틱 프리메이슨들이 표면지구와 둥근지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캠트레이를 살포하고 기후조작을 하고 각종 인간의 환경에 대해서 말살하고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위탈하게 만들고 또 GMO 작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그들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기를 조상해놓고 인류의 눈길을 고의적으로 외계로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예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는 땅에서는 더 이상 뽑아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자국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더 적게 말하자면 애향심 애국심 이런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도록 만든다 조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이죠 세계주의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사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지구의 구체라는 구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이 창안된 그 유엔이 창안되고 그 로고가 채택되었을 때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평면한 지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중에게는 그 세뇌를 하고 선동을 해서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우주계획을 탐사계획을 통해서 거짓 정보들을 정착시켜 확산시켜 놓았죠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파괴와 인류의 생존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에 바짝 몰린 인류가 이제 외계로부터 오는 메시아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의 우주 탐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이나 보금에 의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 미래를 결정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된다 영화 소재로 단골로 쓰여지는 그런 각종 SF 영화들이 스토리라인처럼 그렇게 인류를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하자면 우주 개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무대를 잘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 개발도 하는 것처럼 이제 모션을 취해주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지런하게 무엇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한데 나사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국제 다단계 사기 단체라 거의 아메이급의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이아가 있고 무슨 에메랄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그들은 설정해놓고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고루고루 수익을 얻는다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상생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99%를 먹고 아래 있는 사람들은 1%를 짜게고 짜게 해서 서로 뜯어먹는 구조인 것이요 그리고 신입을 계속해서 피라미드 구조 밑에 벌충함으로써 그 약탈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만든 전형적인 조직인데 그것이 바로 다단계의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짓 우주 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들 민간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사가 또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의 각 우주국들이 쏟아 붓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주 탐사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밀 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유전자 조작이나 어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네피림의 거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 또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거인들을 다시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 입자 가속기 실험과 마치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들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거의 주술이나 과학을 결합시킨 실험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사탄주의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의 이름을 빌린 악마적인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우주로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놓고 어떤 화려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군비를 증강하고 비밀무기를 개발하고 인류를 학살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학살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 자신은 안전한 쉘터를 만들어서 보호처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어떻게 일신을 보호할까 자기들 일족을 지킬까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미국 같은 데는 일반 사람들도 음모론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있어서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둠스테이 벙커 즉 어떤 종말이 날이 왔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신처들을 구축을 하고 식량을 보관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잘한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사람들 같이 정부가 하는 말 정부와 청와대 청와대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과학자들이 카이스트나 다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고지곳대로 믿고 그런 순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 비하면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깨어있는 특별히 플랫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인식이 떨어지는가 현실감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베리칩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습니다 베리칩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목전에 닥쳐서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외계인 이슈 외계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작업은 목화 진행 중 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종교에서만 또는 어떤 이단 종파에서만 만든 교리가 아니라 가장 세계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기관들과 국책 어떤 정부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일을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마치 반체대 반국가 반인류 선동가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이 평면 지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 그들을 무너뜨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그런 물리적인 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요 현재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뱅으로 탄생되어서 어떤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가스구름 형태로부터 진화되어서 현재의 항성과 행성의 형태로 자리잡혀서 이 은하계를 마치 미아처럼 떠돌고 있는 그러한 지구 행성의 거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칼세인원이라는 무신론 과학자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창백한 푸른 점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의미 없는 존재들 이렇게 불릴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의 6.1 창조의 그 오리지널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는 때이고 이것은 과학과 어떤 합의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복원하고 입증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문자적인 창조 기사 자체를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붙이고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현대인에 맞게 어떻게 설명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원점 원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창조의 내력은 현대과학 최소 지난 수백 년 동안 진행된 우주 관련된 지구 관련된 모든 과학에서 떠들어대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시적이거나 무지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내력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떤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지갑 크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맨틀이 있고 그 밑에 코어가 있고 녹아있는 코어가 내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형태로 생겼다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km까지 밖에는 인간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굴착기를 넣어서 뚫어본 것도 거기까지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해로 들어간 것도 그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의 깊이가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도 인간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높이는 사실상 확인이 된 셈이지만 기사에서도 80여 킬로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기를 탄다면 민항기를 탄다면 여러분은 만에서 12,000m 미만 가지만 가볼 수 있는 것입니다 80km에 비한다면 밑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예요 그나마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도 신체에 어떤 이상을 호소하고 암에나 백혈병에 걸린다거나 할 정도죠 그런 것을 보면 우주 공간이라는 것 진공의 상태라는 것 거기에 우주선이나 각종 기구들을 띄워가지고 무슨 거창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 맹랑하고 인간이 달이나 화성에 대해서 특별히 화성에 대해서 온갖 공상과학 소설들을 써대다 1900년대 초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하고 포토샵이 발달하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조해주는 그런 배우들이 등장해서 우주인들이 등장해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증인처럼 행세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갔다 왔다고 하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는 우주에 갔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사람들의 인식은 똑같습니다 우주는 신비로운 것이고 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또 기계가 올라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좀 더 기대하고 기다려보면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인간은 화성에도 가고 더 멀리도 가고 거기에다가 도시도 짓고 이렇게 시민지를 건설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야무진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그는 이제 연약한 얄팍한 생각인 것입니다 대중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인간의 그 능력 그 고작해야 100킬로도 넘지 않을 그러한 하늘의 도움에 도움에도 미처 도달하기 힘든 그 인간의 미약함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이 지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도시를 짓는다거나 이 땅에 어떤 고대인들이 피라미드를 짓고 오벨리스크를 쌓고 어떤 칠대불가사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주의 로켓을 쏘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개해 보이죠 그들이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관은 정확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봤자 거기다가 구조물을 올려다 싹건 즉 바벨탑처럼 올려다 싹건 또는 비행접시 같은 거를 즉 타락한 천사들의 기술을 빌려서 무슨 탈 것을 만들어서 올라가건 어찌 됐건 인간은 여기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다 갇혀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현실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형상된 지식을 전해주는 존재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다신교를 만들고 구조물 그런 신전들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었죠 물론 지금의 우주 로켓을 쏘는 행위 자체도 바베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은 그래서 더 이상 볼 것이었고 다 봤고 제가 이제 신년기 4장에서 하나 인용해서 구절을 인용해서 보고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도 마치겠습니다 신년기 4장 19절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 그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태양과 달과 별들 이 셋이 구별이 되고 또 새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은 별들과 다르고 또 다른 태양과 다르고 별들과도 다른 각자 각자의 개성이 있는 존재들이더라 창생일장에도 이들이 서로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죠 태양은 낮을 주관하며 달은 밤을 주관하고 별도 달과 마찬가지로 밤을 주관하고 그들의 역할이 틀리고 생김새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모든 군상들 모든 군상들 이랬을 때 All the hosts of heaven 여기서 군상들 이라는 것은 인격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천사를 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들 자체도 성경에서는 별들이 노래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별들이 하나님께 차량을 돌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 별들 자체는 무생물은 무생물이로 돼 이렇게 인격체처럼 묘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인간들은 별을 보면서 이것을 신격화시키고 경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코스몰로지 점상술 로서 천문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온 천체를 관측한 사람들은 점상술 에도 겸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별을 관측하고 별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이 가서 거기에 어떤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도 제가 문득 해봅니다 과거에는 별들을 섬겨왔었는데 이제는 그 별들을 진출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자기들이 조상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외계인을 찾아서 거기서 스타버스 처럼 인간도 외계 어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외계 문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엔 인류에게 이런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달과 해와 별에 대한 관심 우리가 현재 물질세계에서 살고 있는 한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관심자는 결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나는 해와 달의 이치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복 욕구 그것을 차지하겠다 정복 하겠다는 욕구로 연결됨으로써 지난 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우주 개발이라는 신화가 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민족들이 모두가 각기 섬겨왔던 별들이 있고 어떤 민족은 해외의 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고 어떤 별들을 섬기고 하는 형태 였었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신체를 밝혔다 심지어 거기다 미국 국기를 달에다 꽂았다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고 로봇을 거기다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기존에 모든 하늘의 군사람들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것을 정복해버린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신민화시킨 그 국가 국적을 말하자면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그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모든 신앙심이 그들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단일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우주개발은 어떻게 보면 필수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도 로마 교황청에서도 우주개발과 외계인 가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바티칸 천문대에서도 외계의 문명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의 교황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구원도 받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종교통합의 염두에도 진행이 되는 일이고 우주개발에 대한 기사들은 점점 쏟아질 것입니다 쏟아지는 와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둔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말살 기독교를 부패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곡선이 들어간 일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자체는 도패시키고 완전히 철폐시키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과 현대우주과학은 점점 타협점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과 성경이 대결했었는데 생물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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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별 성과를 못 거둔 상태에서 지지구진한데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서 조작된 우주 생명체들을 수거했다 우리가 화성에서 물의 흔적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 지구에서 진화가 진화론이 뭔가 부진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좀 외계에서 어떤 발전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여기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심어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신 진화론의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점점 지구 자체보다는 외계 우주의 어떤 발전된 문명이 와서 지구의 생명의 씨를 뿌렸다 그쪽으로 그들의 진화론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로켓을 쏘고 점점 더 많은 우주 관련된 홍보물과 기사들이 인터넷상을 도배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무리 겨우로 말씀을 마무리 겨우로 드리자면 이것은 이것은 분명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빠르면 1년 내 천천히 하면 2, 3년 내 분명히 외계 생명체와 UFO에 대한 유엔 유엔 차원의 미국이나 러시아나 여러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동 공조 차원으로 공식 인정하는 형태의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가 총대를 메고 앞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 혹은 심지어는 외계인과 우리가 접촉했다 그러니까 외계인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외계 문명과 비밀리에 소통해 왔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공개를 못했다가 이제는 공개한다 이렇게 쇼를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빵빠레를 불어댈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거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폭발적으로 인터넷상에 외계 우주 외계인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보면 거의 멀지 않았다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평면 지구냐 둥근 지구냐 어느 쪽이냐 그것과 별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평안하게 살지만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회 전체가 그냥 외계인은 기정사실이 돼버리고 우리가 발전된 외계 문명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우주시민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떠들썩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왕따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냥 기독교인들이 왕따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기본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계인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낙오생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인간 취급도 못 받게 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심하면 재교육을 받고 깜빡에 깜빡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물란하게 하는 테러범 비슷하게 낙인을 찍힐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마지막 막판에 피날레로서 적극소는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종이라는 명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예요 소위 말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리믹 거인이죠 적극소가 그런 존재로 등장 합성인간 외계인 50% 외계인 50% 인간으로 등장하면서 휴머노이드로 등장해서 전세계에 그런 반기독교적인 체제를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이전에 휴거가 된다고 보지만 그런 엄청난 미혹 자체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미혹에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혁명지구를 알아보고 혁명지구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